핑크퐁 너무 추워 페파, 페파, 큰일났어 해님이 사라진 것 같아 안 돼, 해님이 어디로 간 거지? 우린 해님이 필요해 얘들아, 우리 함께 해님을 찾으러 가자 준비됐지? 응, 준비됐어 가자 반짝반짝 해님 없으면 너무 추워 오늘은 더 내일은 더 매일이 추울 거야 뾱뾱 병아리야, 우리 좀 도와줄래 해님을 찾아줘도 추워지기 전에 해님이 어디 갔을까? 동물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해님을 찾을 수 있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줘 예, 예, 예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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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님 어디 있나요?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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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님 우리가 꼭 찾을 거야 반짝반짝 해님 없으면 너무 추워 오늘은 더 내일은 더 매일이 추울 거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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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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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좀 도와줄래 지구 now를 공유' 해님을 찾아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맞아! 캐님을 계속 찾아보자! 번쩍번쩍 캐님 없으면 너무 추워 오늘은 또 내일은 또 매일이 추울 거야 꿀꿀꿀꿀 돼지야 우리 좀 도와줄래 캐님을 찾아줘서 추워지기 전에 캐님이 어디 갔을까 동물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캐님을 찾을 수 있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한 번 더 번쩍번쩍 캐님 없으면 너무 추워 오늘은 또 내일은 또 매일이 추울 거야 매매의 양아 우리 좀 도와줄래 캐님을 찾아줘 더 추워지기 전에 캐님이 어디 갔을까 동물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캐님을 찾아줄 수 있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줘 예예예예 우와! 드디어 캐님을 찾았어! 영상 재밌었어?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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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